3부를 읽겠습니다. 4부의 비에 지적길에 등굴고 길가를 따라 나무들 사이에 쌓아놓은 돌무더기에서 사람들이 돌을 날라다가 자동차 바퀴에 파인 구덩이를 메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산은 안개에 가려있고 그 사이로 마을이 보였다. 강을 건너면서 보니 물이 불어나 있었다. 산악시대에 비가 내리고 있었다. 우리는 공장과 주택과 빌라들을 지나 시내로 들어갔고 전보다 많은 집이 폭격으로 부서져 있는 것을 보았다. 좁은 길에서 영국 적십자사 구급차를 지나쳤다. 모자를 쓴 운전병의 야윈 얼굴이 시커멓게 거울러 있었다. 모르는 얼굴이었다. 시장관사 앞 커다란 광장에 이르러 나는 트럭에서 내렸고 운전병이 건네준 배낭을 글머지고 잡랑 두 개는 어깨에 걸친 채 숙소인 빌라로 걸어갔다. 집에 돌아왔다는 기분은 들지 않았다. 나는 나무들 사이로 빌라를 바라보면서 자갈이 깔린 축축한 진입로를 걸어갔다. 창문은 모두 닫혀있었지만 출입문은 열려있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벽에 붙은 지도와 타이핑된 서류들 외에는 횡댕그레한 방 책상 앞에 소령이 앉아있었다. 왔나? 그가 말했다. 잘 지냈나? 그는 전보다 더 넓고 메말라 보였다. 잘 지냈습니다. 내가 말했다. 여기는 어떻습니까? 모든 게 끝장이지. 그가 말했다. 짐을 내려놓고 앉게. 나는 배낭과 잡랑 두 개를 바닥에 내려놓고 모자를 벗어 배낭 위에 놓았다. 그러고는 벽가에 있는 의자를 가져와 책상 옆에 놓고 앉았다. 힘든 여름이었어. 소령이 말했다. 이제 건강해진 건가? 네. 훈장은 받았지? 네. 잘 받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디 한번 볼까? 나는 망토를 젖혀 리본 두 개를 보여주었다. 매달 상자도 받았나? 아닙니다. 표창장만 받았습니다. 상자는 나중에 올 거야. 그건 시간이 좀 걸리더군. 저는 이제 뭘 하면 됩니까? 차들은 모두 나가 있어. 북쪽 카프레토에 있을 때가 있지. 카프레토 아나? 압니다. 내가 말했다. 내 기억에는 골짜기의 종탑이 있는 작고 하얀 마을이었다. 아담하고 깨끗한 마을이고 광장 한복판에 멋진 분수가 있었다. 거기서 일하고 있어. 지금 거기 환자가 많거든. 전투는 끝났고. 다른 차들은 어디 있습니까? 산 위에 두 대 올라가 있고 네 대는 아직 바인시차에 있지. 다른 두 구급차 소대는 제3군 소속으로 카르소에 있어. 저는 뭘 해야 합니까? 괜찮다면 바인시차로 가서 거기 있는 구급차 네 대를 맞게. 진호가 오랫동안 거기 있었어. 자네 그쪽에는 가본 적 없지? 없습니다. 정말 안 좋았어. 구급차 세대를 잃었네.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 리날드가 편지에 썼겠지. 리날드는 어디 있습니까? 이곳 병원에 있어 여름과 겨울 내내 여기 있었지. 그렇군요. 최악이었네. 소령이 말했다. 얼마나 나빴는지 자네는 상상도 못할 거야. 자네가 부상을 입은 게 차라리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가끔 덜 정도였으니까. 저도 압니다. 내년에는 상황이 더 나빠질 거야. 소령이 말했다. 적의 공격이 있을지도 몰라. 그럴 거라는 말이 있는데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 이미 너무 늦었거든. 강 봤지? 봤습니다. 벌써 수위가 높던데요. 이미 우기가 시작돼서 나는 적이 공채를 취할 것 같지 않거든. 곧 눈도 내릴 테고 말이야. 자네 나라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된 건가? 자네 말고 미군들이 오기는 하나? 천만의 군대를 훈련시키고 있답니다. 일부라도 좀 보내주면 좋겠어. 하지만 프랑스군이 다 차지하겠지. 우리 차례는 오지도 않을 거야. 좋아. 자네는 오늘 밤 여기서 자고 내일 소형차로 가서 진호를 돌려보내. 길을 나는 병사를 딸려보내지. 자세한 얘기는 진호가 전부 해줄 거야. 아직도 폭익이 좀 있긴 하지만 거의 끝났네. 자네는 바인시차를 한번 보고 싶을 테지? 가보고 싶습니다. 다시 뵙게 되어 기쁩니다. 소령님. 소령이 미소지었다.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군. 나는 이 전쟁에 아주 지쳤어. 내가 후송되었다면 나는 돌아오지 않았을 거야. 그렇게 상황이 나쁩니까? 그래. 아주 나쁘고 계속 나빠지고 있어. 어서 가서 씻고 자네 친구 리날디를 만나게. 나는 그 방을 나와 짐을 들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리날디는 방에 없었지만 물건들은 그대로 있었고 나는 침대에 걸터앉아 각반을 풀고 오른쪽 구두를 벗었다. 그러고는 침대에 누웠다. 피곤하고 오른발이 아팠다. 구주 한쪽만 벗고 침대에 누운 것이 웃긴 것 같아 몸을 일으켜 다른쪽 구두권도 풀어 바닥에 벗어 던지고 다시 담요 위에 들어 누웠다. 창문이 닫혀있어 방한 공기가 답답했지만 너무 피곤해 일어나 창문을 열러갈 수가 없었다. 내 물건들은 방 한 구석으로 치워져 있었다.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캐슬린을 생각하며 리날디를 기다렸다. 밤에 잠들기 전 말고는 캐슬린을 생각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피곤하고 달리 할 일도 없었기 때문에 누워서 캐슬린을 생각했다. 그런 생각에 잠겨있을 때 리날디가 들어왔다. 그는 여전했다. 아니 전보다 조금의 야위인 것 같았다. 여 베이비 그가 말했다. 나는 침대에 일어나 앉았다. 그가 다가와 옆에 앉더니 두 팔로 나를 끌어놨다. 사랑하는 베이비 그러면서 내 등을 철석 치길래 나는 그의 두 팔을 붙잡았다. 사랑하는 베이비 그가 말했다. 무릎 좀 보여줘. 그는 바지를 벗어야 해. 벗으면 되지 베이비 우린 친구잖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놨는지 보고 싶어서 그래. 나는 일어서서 바지를 내리고 무릎 보조기를 풀었다. 리날디는 바닥에 꿇어 앉아 내 무릎을 가만가만 앞뒤로 펴었다 구부렸다 했다. 손가락으로 상체를 쓸어보다가 양쪽 엄지로 슬개골 위를 눌러보고 무릎을 잡고 부르더럽게 흔들기도 했다. 관절은 이 정도로 됐대? 응. 이런 상태로 전선에 돌려보내는 건 범죄 행위야. 더 완전하게 움직일 수 있을 때 보냈어야지. 많이 좋아진 거야. 전에는 널반지처럼 뻣뻣했어. 리날디는 내 무릎을 더 구부려 보았다. 나는 그의 손을 지켜보았다. 섬세한 외과의사의 손이었다. 정수리를 보니 윤기 흐르는 머리칼이 좌우로 부드럽게 갈라져 있었다. 그가 내 무릎을 크게 구부렸다. 아야! 내가 소리쳤다. 물리치료를 좀 더 받아야 해. 리날디가 말했다. 전보다 좋아졌다니까. 그건 그렇지 베이비. 하지만 이런 건 자네보다 내가 더 잘 알잖아. 그는 일어나 침대에 앉았다. 무릎 수술 자체는 잘 됐어. 그가 무릎 검사를 마치고 말했다. 이제 하나도 빼지 말고 말해봐. 할 얘기가 없어. 내가 말했다. 그냥 조용히 지냈어. 마치 결혼한 사람처럼 구는군. 그가 말했다. 무슨 일 있었어? 아무 일도? 내가 말했다. 자네야말로 무슨 일 없어? 이놈의 전쟁 때문에 죽을 맛이지. 리날디가 말했다. 너무 우울해. 그는 자기 무릎 위에 양손을 포겠다. 이런 내가 말했다. 왜지? 나는 인간적인 충동도 없는 줄 아나? 그럴 리 없어. 자네는 그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거야. 말해봐. 여름과 가을 내내 수술만 했어. 일만 하고 살았다고. 혼자 일을 도맡다 한 셈이야. 힘든 일은 다 내 차지였으니까. 세상에. 베이비. 나는 지금 유능한 외과의사가 다 됐어. 그거 잘 됐군. 머릿속이 텅 비었어. 그래. 맹세코. 아무 생각이 없어. 수술만 할 뿐이야. 그렇군. 하지만 이제 다 끝났어. 베이비. 지금은 수술을 하지 않지만 기분은 지옥 같아. 정말 끔찍한 전쟁이야. 베이비. 정말 그래. 이제 자네가 나를 위로해 줄 차례야. 레코드판 가져왔어? 응. 종이에 사서 마분지 상자에 있는 레코드판들은 배낭에 있었다. 너무 피곤해서 꺼내두지도 못했다. 어디가 안 좋은 거야. 베이비. 죽을 마시지. 이 전쟁은 너무 끔찍해. 이 난리가 말했다. 그래. 술이라도 마시고 기운을 내볼까? 그리고 육악에 가자. 그럼 기분이 좋아지겠지. 황달에 걸려 섰어. 내가 말했다. 그래서 술 마시면 안 돼. 오. 베이비. 어쩌다. 이런 꼴로 돌아왔나? 신중한 급쟁이가 됐군. 그러니까 이 전쟁이 정말 끔찍하다는 거야. 대체 우리는 어쩌다 이 짓을 하게 됐을까? 한 잔 하지. 취하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한 잔 해. 리날디가 빵을 가로질러 세면대로 가서 잔 두 개와 꼬냑 한 병을 가져왔다. 오스트리아 꼬냑이야. 그가 말했다. 별 일곱 개짜리. 산 가브리엘에서 얻은 유일한 전리품이지. 자네도 거기 갔었나? 아니. 나는 아무데도 가지 않았어. 내내 여기서 수술만 했다니까. 보라고 베이비. 이건 자네가 쓰던 양치컵이야. 자네를 잊지 않으려고 그대로 둔 거야. 이 닦는 걸 잊지 않으려고 그랬겠지. 아니야. 내 건 따로 있어. 매일 아침 욕을 하면서 아스피린을 삼키고 매춘부들을 저주하며 이에서 빌라로사를 닦아내려고 애쓰던 자네를 잊지 않으려고 둔 거야. 이 컵을 볼 때마다 칫솔로 양심을 깨끗이 닦으려고 애쓰던 자네가 생각나거든. 그가 침대로 다가왔다. 내게 키스 한번 해주고 심각하지 않다고 말해줘. 자네한테 절대 키스 안 해. 이 원숭이야. 알아. 자네는 착하고 얌전한 앵글로섹슨 청년이지. 안다고. 자네는 반성할 줄 아는 청년이지. 알다마다. 그럼 나는 앵글로섹슨의 칫솔로 오입의 흔적을 닦아내는 모습을 볼 때까지 기다려야겠군. 꼬냑이나 따라봐. 우리는 잔을 부딪히고 마셨다. 리날디는 나를 놀려댔다. 자네를 취하게 한 뒤 자네 간을 꺼내고 좋은 이탈리아 간을 집어넣어 다시 사내로 만들어야겠어. 나는 꼬냑을 더 따르라고 잔을 들었다. 바깥은 어두워져 있었다. 나는 꼬냑 잔을 들고 창가로 다가가 창문을 열었다. 비는 그쳤다. 바깥은 더 추워졌고 나무들은 안개에 쌓여있었다. 꼬냑을 창밖에 버리지 마. 리날디가 말했다. 안 마실 거면 날 줘. 자네 거나 마셔. 내가 말했다. 리날디를 다시 만나서 좋았다. 그는 2년 동안 나를 놀게 됐지만 나는 언제나 그것을 즐겼다. 우리는 서로 아주 잘 이해했다. 결혼했나? 그가 침대에서 물었다. 나는 창가벽에 기대서 있었다. 아직 사랑하나? 응. 그 영국 여자? 응. 불쌍한 베이비. 그 여자가 잘해주던가? 물론이지. 내 말은 실질적으로 그 일을 잘해줘. 입 다물어. 알았어. 자네도 알겠지만 난 정말 무척이나 세심한 남자거든. 그러니까 그 여자가 니닌. 내가 말했다. 제발 입 다물어. 내 친구가 되고 싶다면 입 다물라고. 친구가 되고 싶은 게 아니지 베이비. 난 이미 자네 친구잖아. 그러니까 입 다물어. 알았어. 나는 침대로 다가가. 리날디 옆에 걸터 앉았다. 그는 잔을 든 채 바닥을 내려다 보았다. 어떡하지? 아 이해하지 리니? 아 그럼. 나는 예전부터 신성한 영역의 주제들에 맞서 왔어. 하지만 자네하고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지. 자네한테는 그런 재주는 당연히 있을 거야. 그는 바닥을 내려다 보았다. 자네한테는 그런 게 없어? 없어. 전혀 없어? 없어. 내가 자네 어머니나 누이를 두고 이렇궁 지렇궁 해도? 그리고 자네 누이에 대해서도. 리날디가 재빨리 말했다. 우리는 둘 다 웃음을 터뜨렸다. 대단한 놈. 내가 말했다. 내가 질투하는 건가? 리날디가 말했다. 아니 그렇지 않아. 그런 뜻이 아니야. 다른 뜻이 있어. 결혼한 친구 있어? 있지. 내가 말했다. 나는 없어. 리날디가 말했다. 부부 금슬이 좋은 녀석과는 친구가 될 수 없어. 왜 안 되지? 나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왜? 내가 뱀이라서. 나는 이성의 뱀이거든. 에덴의 뱀을 가리킨답니다. 이성의 뱀이거든. 혼돈하고 있군. 사과가 이성이지. 아니야. 뱀이야. 그는 한결 큐알에 있었다. 자네는 깊이 생각하지 않을 때가 더 나아. 내가 말했다. 사랑하는 베이비. 그가 말했다. 자네는 내가 이탈리아의 위대한 사상가가 되려 할 때마다 김을 빼놓지. 하지만 나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걸 알고 있어. 자네보다 많은 걸 안다고. 그래. 그렇지. 하지만 자네가 나보다 더 즐거운 인생을 살 거야. 후회를 하면서도 자네는 나보다 더 즐거운 인생을 살 거야.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아니. 그럴 거야. 나는 이제 일할 때만 행복해. 그는 다시 바닥을 내려다 보았다. 극복할 거야. 아니야. 일 말고 좋아하는 건 두 가지 뿐이야. 하나는 내 일에 해롭고 다른 하나는 30분이나 15분으로 끝나는 거지. 그보다 빨리 끝날 때도 있고. 그보다 훨씬 빨리 끝날 때도 있고. 어쩌면 그건 나아졌을 걸. 자네는 몰라. 어쨌거나 내게는 이 두 가지와 일밖에 없어. 앞으로 다른 것이 생길 거야. 아니. 절대로 아무것도 생기지 않아. 우리가 지금 가진 건 퇴근할 때 가지고 퇴근한 것이고. 새로 배워서 얻은 건 없어. 새로운 건 절대 얻을 수 없어. 완성된 상태로 출발한 거라고. 자네는 라틴계로 퇴근하지 않은 걸 다행으로 알아. 라틴계 같은 건 없어. 그게 라틴식 사고방식이지. 자네는 결점을 너무 자랑스러워하는군. 리날드는 고개를 쳐들고 웃었다. 그만하자, 베이비. 생각을 너무 많이 했더니 피곤하네. 그는 들어올 때부터 피곤해 보였었다. 곧 식사시간이야. 자네가 돌아오니 좋군. 자네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전우야. 전우들은 몇 시에 식사하지? 내가 물었다. 이제 곧 자네 간을 위해 한 장 더 하자. 사도바울처럼 틀렸어. 그건 와인과 위장이지. 그대의 위장을 위해 와인을 좀 더 마시도록 하시오. 디모데전스 5장 23절에서 인용한 거랍니다. 병 속에 뭐가 들었던 내가 말했다. 자네가 말하는 그것을 위해 일단 마시지. 자네 여자를 위해 리날디가 말했다. 그는 잔을 내밀었다. 좋아. 자네 여자에 대해 지지본한 말은 절대 하지 않을게. 너무 애쓸 건 없어. 그는 꼬냑을 마셨다. 나는 순수해. 그가 말했다. 나도 자네와 비슷하다고 베이비. 나도 영국 여자와 사귈 거야. 사실 자네 여자도 내가 뭔지 알았지만 나에게는 키가 좀 크더군. 키 큰 여자는 누이로 모셔라. 그가 인용했다. 사랑스럽고 순수한 마음을 지녔군. 내가 말했다. 그렇지.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가장 순수한 리날드라고 부르잖아. 가장 방탕한 리날드겠지. 자 베이비. 내 마음이 아직 순수할 때 내려가서 식사나 하자고. 씻고 머리를 빗은 뒤 그와 함께 계단을 내려갔다. 리날디는 약간 치유해 있었다. 우리가 식사를 할 식당은 아직 식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술을 가져올게. 리날디가 말했다. 그는 다시 계단을 올라갔다. 나는 식탁 앞에 앉았고 리날디가 술병을 들고 돌아와 텀블러에 꼬냑을 반잔씩 따랐다. 너무 많은데? 나는 말하고 잔을 들어 식탁 위랜 부풀빛에 비춰보았다. 빈속인데 뭐가 많아. 술이란 대단해. 위장을 완전히 태워버리잖아. 자네에게는 이보다 더 해로운 것도 없어. 괜찮아. 나날이 자멸이지. 리날디가 말했다. 위장을 망가뜨리고 손을 떨리게 하고 외과의사에게 제격이야. 그걸 권하는 건가? 진심으로. 다른 건 필요 없어 쭉 들이켜 베이비. 그리고 병이 나길 기다려보라고. 나는 절반쯤 비웠다. 복도에서 당번병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슈퍼입니다. 슈퍼 준비됐습니다. 소령이 들어와 우리에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리에 앉았다. 식탁에 앉은 그는 무척 왜소하게 보였다. 우리가 전부인가? 그가 물었다. 당번병이 슈퍼 그릇을 내놓고 가득 떠담았다. 전부입니다. 리날디가 말했다. 신부가 오지 않는다면요. 페테리코가 여기 있다는 걸 알면 나타날 텐데 말이죠. 어디 있는데? 내가 물었다. 307 부대에 있지. 소령이 대답했다. 그리고 부지런히 슈퍼를 먹었다. 그는 입을 닦고 위로 뻗은 회색 콧수염도 조심스레 닦았다. 올 거야. 내가 전화해서 자네가 돌아왔다고 정가를 남겼거든. 뜨들썩하듯 식당이 그립군요. 내가 말했다. 음 조용해졌지. 소령이 말했다. 내가 뜨들게. 리날디가 말했다. 와인 어떤가? 일리코. 소령이 말했다. 그는 내 잔을 채워지었다. 스파게티가 나오자 다들 먹느라 바빴다. 신부는 우리가 스파게티를 거의 다 먹었을 때쯤 들어왔다. 그는 정과 다름없이 작은 체구에 까무짝잡한 얼굴이고 빈틈없어 보였다. 나는 일어나 그와 악수했다. 그는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소식을 듣자마자 왔습니다. 그가 말했다. 앉으세요. 소령이 말했다. 늦었군요. 안녕하십니까 신부님. 리날디가 영어로 인사했다. 전에 신부를 놀려대던 영어를 좀 하는 대위에게 배운 것이었다. 안녕하세요 리날디. 신부가 말했다. 당권병이 수프부터 내왔지만 신부는 스파게티부터 먹겠다고 했다. 어떻게 지냈습니까? 그가 물었다. 잘 지냈습니다. 내가 말했다. 여긴 어땠습니까? 와인 좀 드십시오 신부님. 리날디가 말했다. 위장을 위해 좀 드셔야죠. 아시겠지만 이건 사도바울이 한 말입니다. 네 압니다. 신부가 공손히 말했다. 리날디가 그의 잔을 채웠다. 사도바울이야말로 리날디가 말했다. 온갖 사다리의 근원입니다. 신부는 나를 보고 미소지었다. 그는 이제 그런 놀림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사도바울은 리날디가 말했다. 주정병이에다 여자 꽁무니나 쫓아나야 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놓고는 자기가 시들해지니까 그런 건 좋지 않다고 말했단 말입니다. 자기는 할 만큼 다 하고 아직 한창인 우리한테는 그런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 그래? 페데리코? 소령이 웃었다. 우리는 이제 고기 스튜을 먹고 있었다. 나는 날이 저물면 성인에 대해서는 절대 논하지 않아. 내가 말했다. 신부가 스튜 그릇에서 고개를 들고 나를 향해 미소지었다. 이 친구 보게 신부 편으로 넘어갔는데 리날디가 말했다. 신부를 놀려대던 우리 친구들은 다 어디로 갔지? 카발칸티는 어디 있나? 브론디는 어디 있지? 체사리는 어디 있어? 지원도 없이 나 혼자서 놀려야 하는 거야? 이분은 훌륭한 신부님이야. 소령이 말했다. 훌륭한 신부님이죠. 리날디가 말했다. 그래도 신부는 신부입니다. 나는 이 장교식당을 예전의 분위기로 돌려보려는 거라고요. 페데리코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요. 지옥으로 꺼지세요. 신부님. 소령은 리날디를 쳐다보았고 그가 취했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 같았다. 그의 야윈 얼굴이 창백했다. 검은 머리가 흰 이마에 대비되어 유난히 검어 보였다. 괜찮습니다. 리날드 신부가 말했다. 괜찮습니다. 지옥으로 꺼지라 그래. 리날디가 말했다. 빌어먹을 전쟁이고 뭐고 다 지옥으로 꺼지라고. 그는 의자에게 기대한댔다. 스트레스를 받는 데다 지치어서 그래. 소령이 내게 말했다. 그는 고기를 건져 먹고 빵조각으로 그레이비 소스까지 싹싹 닦아먹었다. 될 대로 때라지. 리날디가 식탁에 앉은 우리에게 말했다. 빌어먹을 전쟁이고 뭐고 지옥으로 꺼지라고 해. 그는 도전적인 눈길로 식탁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눈은 풀려있고 얼굴은 창백했다. 맞아. 내가 말했다. 빌어먹을 전쟁 따윈 지옥으로 꺼지라지. 아니 아니야. 리날디가 말했다. 자네는 못해. 자네는 못한다고. 자네는 못한다니까. 자네는 메마르고 텅빈 인간이고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 다른 건 아무것도 없다고. 빌어먹을 것 하나 없어. 알아. 나는 일을 그만두면 아무것도 없어. 신부는 고개를 내주었다. 당번병이 스튜어 접시를 치웠다. 고기를 왜 먹습니까? 리날디가 신부에게 물었다. 오늘이 금요일인 거 몰라요? 목요일입니다. 신부가 말했다. 거짓말. 오늘은 금요일이에요. 신부님은 주님의 몸을 먹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살이에요. 나는 압니다. 그건 오스트리아인의 시체예요. 우리가 그걸 먹는 거라고요. 하얀 고기는 장교의 것이고 그 캐묵은 농담을 내가 마무리했다. 리날디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자기 잔을 채웠다. 나는 신경 쓰지 마. 그가 말했다. 약간 미쳤을 뿐이니까. 당신은 휴가가 필요해요. 신부가 말했다. 소령은 그를 보며 고개를 내주었다. 리날디는 신부를 보았다. 내가 휴가를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령은 신부에게 고개를 내주었다. 리날디는 신부를 보고 있었다. 원하신다면요? 신부가 말했다. 싫으면 말고요. 지옥으로나 꺼져버려요? 리날디가 말했다. 나를 쫓아내려고 안달이군. 밤마다 나를 쫓아낼 국리를 하는 겁니까? 나는 싸울 겁니다. 내가 걸렸다 한들 그게 뭐 어뜻하고요. 모두가 걸렸는데. 온 세상이 다 걸렸는데. 처음에는 그가 연사같은 의조로 계속했다. 작은 뾰루지가 생기지. 다음에 어깨 사이에 발진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아무런 징후도 보이지 않아. 우리는 수원을 믿습니다. 아니면 살바르산이나. 살바르산은 매독 치료제로 쓰이는 비소화암물입니다. 소령이 조용히 끼어들었다. 그것도 수원 제품이죠. 리날디가 말했다. 이제 그는 아주 의기양양했다. 이 두 가지만큼 효과가 좋은 다른 것을 알아요. 우리 착한 신부님은. 그가 말했다. 절대 걸리지 않겠죠? 우리 베이비는 걸릴 거고. 이건 산업재예요. 단순한 산업재. 당번병이 당급과 커피를 내왔다. 디저트는 하드소스를 곁들인 검은 브래드 푸딩 같은 것이었다. 램프에서 걸음이 나면 등피 쪽으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양초를 두 자루 가져오고 이 램프는 치우게 소령이 말했다. 당번병이 불을 붙인 양초 두 자루를 접시에 밭에 가져왔고 램프를 들고 가며 입으로 불을 껐다. 리날디는 이제 잠잠해졌다. 진정이 된 것 같았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고 커피를 마신 후 모두 복도로 나갔다. 자네는 신부님과 이야기하고 싶겠지. 나는 시내에 가봐야 해. 리날디가 말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신부님. 편히 쉬세요 리날드. 신부가 말했다. 이따 봐 프레디. 리날디가 말했다. 음. 내가 말했다. 일찍 돌아와. 그는 얼굴을 찌푸리며 문 밖으로 나갔다. 소령은 우리와 같이 서 있었다. 저 친구는 과로로 너무 지쳤고. 그가 말했다. 자신이 매독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있어. 나는 믿지 않지만 사실일지도 몰라. 자신이 직접 치료하고 있지. 잘들 가게. 햇더기 전에 떠날 거지 엘리코. 내 걸음 잘 가고. 그가 말했다. 행운을 비내. 페두치가 자네를 깨워서 같이 가줄 걸세.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소령님. 잘 가게. 오스트리아군이 공격한다는 소문이 있지만 나는 믿지 않아. 아니면 좋겠어. 어쨌거나 여기는 아니겠지. 진호가 다 설명해 줄 거야. 전화는 이제 잘 되네. 정기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주게. 잘 자게. 리날디가 브랜드를 너무 많이 마시지 않도록 해주고. 그러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신부님. 편히 쉬십시오 소령님. 소령은 자기 사무실로 갔다. 26. 나는 문과로 가서 밖을 내다보았다. 비는 거쳤지만 안개가 끼어 있었다. 위층으로 갈까요? 나는 신부에게 물었다. 잠깐 밖에 있을 수 없어요. 올라가시죠. 우리는 계단을 올라 내 방으로 갔다. 나는 리날디의 침대에 길이 앉았다. 신부는 당번병이 마련해 준 내 간이 침대에 걸쳐 앉았다. 방 안은 어두웠다. 그런데 그가 말했다. 몸은 정말 어때요? 괜찮습니다. 오늘 밤은 좀 피곤하지만. 저도 피곤하네요. 이유도 없이. 전쟁은 어떤가요? 곧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왠지 몰라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런 느낌이 들죠? 소령님이 어떤지 보셨죠? 유순해졌죠? 지금은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내가 말했다. 끔찍한 여름이었죠. 신부가 말했다. 그는 내가 이곳을 떠나기 전보다 훨씬 확신에 차 있었다. 얼마나 끔찍했는지 들어도 믿기지 않을 겁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보지 않았다면요. 많은 사람이 이번 여름에 전쟁을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절대로 깨닫지 못할 것 같던 장교들도 이제는 깨달았죠. 어떻게 될까요? 나는 손으로 담요를 쓰다듬었다. 모르지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될까요? 전쟁을 멈추겠죠. 어느 쪽이요? 양쪽 다요. 그러면 좋겠군요. 내가 말했다. 당신은 안 믿습니까? 양쪽이 동시에 전쟁을 멈출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나친 기대죠. 하지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를 보면 전쟁이 계속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번 여름에는 어느 쪽이 이겼습니까? 어느 쪽도? 오스트리아군이 이겼죠. 내가 말했다. 산 가브리엘레를 사수했지 않습니까? 그쪽이 이겼어요. 오스트리아군은 전쟁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쪽도 우리와 같은 걸 느낀다면 멈출 수도 있겠죠. 같은 일을 겪었으니까. 이기고 있는 싸움을 멈추는 사람은 없습니다. 맥 빠지는 소리군요. 제 생각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럼 전쟁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이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기고 있는 오스트리아군이 그만두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교도가 되는 건 지고 있을 때 뿐이죠. 오스트리아인들도 기독교도입니다. 보스티아인들은 아니지만. 설명이 있는데요. 당시 오스트리아 한가리 제국에 합병된 상태였던 보스티아는 15세기부터 오스만 제국의 지배 아래 이슬람교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형식적인 의미의 기독교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같은 사람을 뜻하는 거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적기 때문에 유선해진 겁니다. 만약 베드로가 그 동산에서 주님을 구했다면 주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도 똑같았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내가 말했다. 맥 빠지는 소리군요. 신부가 말했다.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임박했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내가 말했다. 하지만 그건 우리에게만 일어날 겁니다. 그쪽도 우리처럼 느낀다면 좋겠죠. 하지만 적들은 우리를 이겼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생각이 다릅니다. 많은 병사들이 그렇게 느껴왔습니다. 전투에 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병사들은 처음부터 패배해 있었어요. 농장에서 군대로 끌려온 순간 이미 졌다고요. 농부가 지혜로운 건 처음부터 쥐고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쥐어 줘보면 농부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알게 될 겁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생각에 잠겨있었다. 이제는 저도 우울하군요. 내가 말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일단 말하기 시작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생각 없이 찌꺼리게 돼요. 저는 무언가를 기대해 왔어요. 패배를요? 아닙니다. 그보다 나은 무언가를. 그보다 나은 건 없습니다. 승리 말고는요. 그게 더 나쁠지도 모르지만. 저는 오랫동안 승리를 바라봤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모르겠어요. 둘 중 어느 하나가 되겠죠. 저는 더 이상 이제 승리를 믿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패배도 믿지 않아요. 그게 더 나을지도 모르지만. 그럼 뭘 믿습니까? 잠자는 거예요. 내가 말했다. 그는 일어섰다. 너무 오래 있어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당신과 이야기하는 게 좋아서. 이렇게 다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저도 정말 좋습니다. 잠 이야기는 별 뜻 없이 한 소리예요. 우리는 일어나 어둠 속에서 악수했다. 저는 지금 307 부대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저는 내일 아침 일찍 임지로 나갑니다. 돌아오면 또 만나죠. 함께 산책하며 이야기합시다. 나는 그와 함께 문까지 걸어갔다. 내려오지 마십시오. 그가 말했다. 돌아와서 무척 기쁩니다. 당신에게는 별로 좋은 일도 아니겠지만. 신부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저는 괜찮습니다. 내가 말했다. 안녕히 가십시오. 편히 쉬십시오. 차우. 차우. 나는 말했다. 죽을 것처럼 졸렸다. 남이구위에 숨죽을 원하십시오. odquel기 알겠다. statist landmark